글리글로리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섹션 원 워킹 오른발 왼발 록셉 포웟 스텝 락 잠그고 스텝 왼발 앞에 리커벌 되돌아오고 백 터치 왼쪽으로 2분의 1턴 왼발 체중 섹션 2 아웃 터치 인 터치 샷세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스텝 오른발 크로스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왼쪽으로 90도 턴 세일러 스텝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크로스 대각선 킥 왼발 크로스 대각선 킥 재즈 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투게더 스텝 섹션 4 오른발 크로스 리커벌 사이드 앤 사이드 크로스 왼쪽 90도 백 사이드 투게더 왼쪽 90도 포웟 섹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& 4 5 6 7 & 8 섹션 3 카운트 1 2 3 & 4 5 6 7 8 섹션 2 1 2 3 & 4 5 6 7 & 8 섹션 3 카운트 1 2 3 & 4 5 6 7 & 8 섹션 4 1 2 3 & 4 5 6 7 & 8 섹션 4 2 3 3 3 3 5 7 9 8 섹션 4 1 3 3 3 3 3 3 3 3 3 5 6 7 8 섹션 5 1 3 3 3 4 5 5 7 8 8 섹션 5 2 3 3 3 3 4 5 6 7 9 9 9 10 13 13 13 13 13 13 13 13 13 15 15 15 16 16 17 음?